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둘째 날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정체는 좀 풀렸나요?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심하게 막혔던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서서히 풀렸습니다. CCTV로 지금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후벗분기점입니다. 양방향 모두 교통이 원활합니다. 중부 내륙선 충주분기점 인근입니다. 창원과 양평 방면 양방향 모두 원활합니다. 모두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귀성길 방향 상당한 정체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풀린 모습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대전까지는 1시간 40분이 소요돼 오전보다 한결 원활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가장 막힐 거라고 했는데 비교적 원활했어요. 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이용량을 어제에 비해 60만 대가량 늘어난 596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차량은 오후 6시 기준 402만 대로 어제 같은 시간 437만 대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적은 수치입니다. 연휴가 비교적 길어 차량이 분산된 덕분에 정체가 비교적 일찍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도 다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출발하시기 전에 고속도로 현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수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vin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